다들 오셨네요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세계를 만들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. 하지만 모장에서 지은 이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세계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? 당연히 한 개죠. 네, 뭐 그렇습니다. 됐다. 이제 진짜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다이아 한 세트 정도 캘게요. 먼저 나무를 캐야겠죠? 한, 두, 세, 넷, 다섯 개 캐줍니다. 그리고 바로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부터 캐겠습니다. 얍! 돌은 정확하게 여섯 개만 캐야 합니다. 다 캤으니까 돌고 아, 돌돌끼랑 돌곡게임 만들어주고 나무 곡괭이는 버려줍니다. 사탕수수는 캐야지. 어? 이건 뭐지? 오 안에 상자 있네? 피라미드 같은 건가? 오, 철괴 에메라일드 어, 조각은 필요 없고 신기하네요. 마인크래프트를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 가지가 생겼네요. 보통 이런 건축물은 숨겨진 상자 같은 게 있을 텐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체할게요. 해체를 다 끝냈습니다. 그래도 여기 뭔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없는 것들은 여기에 두고 그냥 가겠습니다. 됐다. 해체하다가 보물지도 발견했는데 한번 찾아가볼게요. 다 왔다. 왜 아무것도 없지? 아, 소설 같은데 보면 땅에 묻어든다 하던데 한번 파볼까? 철 금 꾸은 생선 TNT? 프리즈마린 수정 바다의 심장? 뭐지? 얘네 둘이 보물인가 봐요. 일단 챙겨야겠다. 여기 거북이 사는 데니까 원래대로 해놓을게요. 아, 여기도 흔적 남겨놔야겠다. 이렇게 두고 갈게요. 내려가기 전에 먹을 것 좀 구하고 갈게요. 자, 이제 음식도 다 챙겼으니까 내려가죠. 어, 다이아다. 첫 다이아 주변 정리하고 첫 다이아 소중하니까 한 개? 아니야, 더 있을 거야. 어, 크리퍼 아, 다이아! 아, 다이아! 헉! 하아...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떨어진 블럭 5분 안에 가면 안 사라지니까 진짜 빨리 가볼게요. 찾았다. 아, 있어야 하는데 어! 돌블럭 남아있다. 여긴가? 어 아닌가보다 와 찾았다 이제 절대 자연동굴 안 들어가야지 아이템은 다 있는거 같고 이제 진짜 다이아캐로 가볼게요 다이아다 지금 철국갱이 내구도가 많이 남아서 아까우니까 다 쓰고 다이아국갱이 쓸게요 어 깨졌다 드디어 다이아국갱이를 만들어보네 남은 막대기로는 횃불 만들게요 오 훨씬 빨라졌다 다이아 더 없나 더 없네 다이아 레드스톤 레드스톤은 블럭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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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면 다야? 다이아 응 다야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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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없나? 또 없네 어? 깨졌다 하나 더 있지 다이아 어? 해광 죽어 안녕하세요 크리퍼에요 때리지 마세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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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스포너 풍부한 경험치원이죠 다이아 수박씨만 챙기고 푸쉬 네번째 다이아 수박씨만 챙기고 수박씨만 챙기고 또 깨졌네 수박씨도 룹 숟가락 싱싱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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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심 친구랑 숟가락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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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겠다 올라가겠습니다 나 왔다 와 밝다 자 여하튼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했다 열어볼까요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엔딩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어요 다음에 뵙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